김창수 FNF 회장의 장남 김승범 FNF 디지털 본부 총괄은 최근 FN코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FN코는 바닐라코 등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오너일과 소유비상장사로 지난해부터 새 차에 FNF 홀딩스의 주식을 시간의 매매를 통해 사들이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패션기업들이 경영 승계를 위해 비상장 가족회사를 통해 지조사와 사업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FN코 역시 향후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 시스템에 따르면 1분기 말 FN코가 보유한 FNF 홀딩스 지분은 4.8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기 초 대비로도 1.58%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FN코가 김창수 FNF 홀딩스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꾸준히 사들인 결과입니다. FN코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회장이 보유한 FNF 홀딩스 지분을 시간의 매매로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행보의 일각에서는 FNF 운얼가가 비상장 사인 FN코를 승계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김 회장과 김 대표의 FNF 홀딩스 지분율은 각각 62.84%, 6.7%로 9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4월 주당 매매당가가 2만 3,150원, 7월 1만 9,480원, 올해 3월 1만 6,17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김 대표가 직접 지주사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FN코를 통해 김 회장의 FNF 홀딩스 주식을 확보하고 김 대표가 FN코 최대 주주로 자리 잡는다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여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패션기업 오너가의 가족회사인 비상장사들이 지주사와 사업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추후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지분을 징여하는 것보다 비상장사의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징여세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FNF에서 온라인 전략을 담당했던 김승범 디지털본부 청관이 FN코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FNF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와 통화해서 개인 간의 주식 거래로 아는 바가 없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